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안정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유물은 이총강님이 재직하던 동일방직 작업복입니다. 인천민속문화의 해를 기념하여 2018년 민속연구과에서 진행한 인천공단 노동자들의 생활문화 조사 과정에서 이총강님께서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한 유물입니다. 2019년 메이드인 인천 특별전의 2부 공단과 노동자의 사람이 희망이야 코너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현재 상설전시실 1관 한국인의 하루 전시실에서 근현대의 하루 변함없는 일상의 시간 코너에서 전시 중입니다. 이 작업복은 1970년대 동일방직 작업복으로 상하로 구성된 여름 작업복입니다. 푸른색 바탕에 동일방직 마크가 있고 흰색 칼라가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이총강님이 동일방직에서 입사하던 1964년 꽃다운 18살 나이에 처음 입게 된 작업복은 이와 좀 달랐다고 합니다. 정방 작업장은 한겨울에도 당시 새로 도입된 기계로 돌아가는 열기가 30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처럼 추운 겨울에도 반팔 상의에 A라인 미니스커트를 입었습니다. 다리미로 잘다린 작업복 위에 하얀 앞치마와 모자를 착용하고 하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작업용 모자에 얽힌 사연이 있습니다. 모자는 기계의 머리가 말려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착용했지만 다른 의미도 있었습니다. 업무 성적에 따라 다른 모자를 썼습니다. 이총강님은 업무 성적이 좋아서 QC서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QC서클은 품질관리조로 업무 성적이 좋은 모범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주업무는 끊어질 실을 잇는 일이었습니다. 솜에서 실을 뽑으면 기계를 감는데 많은 실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계는 빠르게 돌아갔고 실도 많이 끊겼습니다. 당시 이총강님은 키도 크고 걸음도 빨라서 다른 직원들보다 일을 빨리 해서 실이 끊기는 일이 적었다고 합니다. 3,4년 일한 직원들이나 쓸 수 있는 QC서클의 둥근 모자를 교육과정이 마치자마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실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점심시간도 없이 일을 했고 화장실도 제때 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함께 일했던 생선직 여성 노동자들은 만성위험을 비롯해서 무좀, 땀띠, 버짐, 방광염 등 여러 질환이 많았다고 합니다. 산업화 시대에 생산량 중심의 사고가 만들어낸 직업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기계와 함께 당시 수출산업 여꾼으로 추앙되었던 10대, 20대 어린 여성 노동자들, 그들은 밖으로는 나라의 일꾼, 안으로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부담으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그는 1969년 화수동 성당에서 지오세, 카톨릭 노동 청년회라고도 하는데 그곳에서 투사선서를 하게 됩니다. 가족 모두가 열심히 일해도 항상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고민하던 중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직면하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바보회를 만들며 10대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고자 했던 전태일 열사의 영향으로 여성중심 노동조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1,400명 정도의 여성 노동자들이 생산직에서 일했던 것에 비해 노동조합은 관리직 남성 직원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1972년 광복 이후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중심노조집회부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탈의실, 샤워실, 기숙사, 산업체 학교가 공장 안에 세워지고 생리휴가가 실시되는 한편 임금이 인상되고 상여금, 퇴직금, 특근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는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회사와 남성중심 노조원의 탄압으로 1976년 나체 시위, 1978년 똥물 사건, 그 이후 해고와 구석이라는 어렵고 힘든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한국전쟁과 함께 황해도 연백에서 어머니 등에 엎혀 인천으로 피난원 이총강님, 인천동구 만석동에 정착하면서 동일방직 우수직원으로서 미래의 꿈을 키우던 그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날 여성노동운동의 상징이 되었고 1991년부터는 남동구 구월동에서 청소래집을 운영하며 지역운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마음은 부자인 이총강님은 사람이 희망이라는 믿음을 작업복을 통해 배웠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도 가난해서 행복하다고 호탕하게 웃는데 이 작업복에는 그 웃음소리가 남아있습니다.